올해는 이렇게 와인을 드시기도 하지만 보틀로 사가실 수 있는 와인, 수제 맥주, 댄싱사에도 이렇게 구매해 가실 수 있는 바틀샵으로 리뉴얼을 했어요. 그래서 리뉴얼 기념으로 올해는 짝수달에 1인 3만원씩 내시면 와인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도록 와인 프리 행사를 할 건데요. 짝수달마다 이번 달은 내일부터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7일 동안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 10가지 정도 선별을 할 거예요. 골고루 레드, 화이트, 로제, 포트와인까지 골고루 선별을 할 텐데 맛도 좀 겹치지 않고 나라도 겹치지 않고 품종도 다양하게 그렇게 고를 생각해요.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주변에도 소문 좀 내주시고 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께 좀 많이 입소문 좀 내주십시오. 네이버나 인스타 또 유튜브 통해서 공지는 되는데요. 한 번씩 검색하고 오시고 매일매일 또 노래자랑해서 노래 잘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잘하시는 한 분께는 보틀와인도 선물로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빅마다의 신곡인데요. 아무렇지 않은 척이라는 곡 전해드려볼게요. 한 분은 어디 가셨어요? 한 분은 가셨어요? 네, 새벽에 출근하시면 무리하시면 안 되죠. 네, 이게 포인트예요. 우리 좀 해야 돼요. 아 그래요? 이 친구가 두 달만에 직업 군인이세요? 지금요? 군인 일도 하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아니요. 지금 그냥. 지금이 직업 군인이에요. 아, 그걸 안 하시고? 이 친구가 매니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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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 앉으셔가지고? 아, 네네. 아, 네. 아,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신가 말할 거네요. 맞아요. 그러니까. 네네네. 아, 오늘 완전히 다른 분처럼 보이셔가지고 다른 분. 네? 다른 분이신 줄 알았어요. 아, 네. 그때보다 한 살 더 드신 거 아닌가요? 아닌가? 네, 빅마마의 노래 아무렇지 않은 척. 전해 드려 볼게요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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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